정신과 전문의로 은퇴한 뒤 나에게 감투를 주려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은 딱 하나,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럴듯한 자리라도 나는 명예보다는 즐거움, 책임보다는 재미를 택하면서 살기로 했다. 생각해보면 젊은 날에 나는 무엇이든 재미를 택하려고 했었다. 재미있는 일만 골라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재미있는 쪽으로 만들어갔다. 선업형 남짓한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쏟아내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들였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은 커다란 쇠공을 매단 듯 무겁고 어두워지곤 했다. 내가 그들을 완벽하게 낫게 해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였다. 나는 생각을 바꿨다.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고. 그러자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정신과 폐쇄병동을 개방병동으로 바꾸고 환자들이 속마음을 털어내는 사이코 드라마를 시도하고 정신이 아플 뿐 몸은 건강한 환자들을 위해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다.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신이 낫고 즐거웠다. 한마디로 재미있게 견디기다. 그래서 나는 50여 년의 정신과 의사 생활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러셀은 말했다.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지며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고.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켈리온 출판 이군우 지움 김선경 역금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입니다.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기술 53가지라는 부제가 붙은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철들지 않는 소년이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군우 박사님의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몇 곡지를 낭독해 봅니다. 먼저 책머리에 이군우 박사님 소개글입니다. 1950년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 4.19와 5.16 반대 시위에 참가해 감옥 생활을 한 덕분에 한동안 취직이 어려워 생활이 힘들었던 적도 많았다. 취직 후에도 빚을 갚고 자식 넷을 낳고 키우느라 젊은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쉽게 절망하는 법이 없었다. 몇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여자 대학교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여 년간 환자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76세 나이에 고려사이버대학 문화학과 최고령으로 수석 졸업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은퇴 후에 다시 학생이 되어 배움의 길에 들어선 그는 그저 웃으며 이른 너머한 공부가 가장 재미있었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30년 넘게 네팔 의료봉사를 하고 40여 년 넘게 광명 보육원 아이들을 돌본 이유도 별게 없다. 봉사를 하니까 인생이 더 즐거워졌다는 게 이유의 전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몸 상태를 알고 나면 깜짝 놀란다. 그는 10년 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당뇨,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등 7가지 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그는 퇴임 후 아내와 함께 사단법인 가족아카데미아를 설립하여 청소년 성상담, 부모교육, 노년을 위한 생애준비교육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폐쇄적인 정신병동을 개방병동으로 바꾸고 정신질환치료법으로 사이코드라마를 도입했으며 한국정신치료학회를 설립하는 등 우리나라 정신의학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지만 그는 그것 또한 필요한 일이고 하고 싶어 했을 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또한 그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내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오면서 절대 자식 인생에 간섭하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었더랬다. 현재 그는 결혼한 자녀 부부와 4명의 손자, 손녀까지 모두 3대 13명이 한 집에 모여 사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그 화목함의 비결은 딱 하나이다.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닌 식구 전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에게 거절하는 법부터 가르칠 정도로 상호 불간섭주의와 독립성 보장을 지켜오고 있다. 그랬더니 오히려 가족 간 허물없는 소통이 이루어졌다며 즐거워한다. 여든을 앞둔 지금도 그는 하루하루 사는 일이 재미있다고 말한다. 공부를 하고 청탁 원고를 쓰고 제자들에게 안부메일을 보낸다. 찾아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운 이들에게 연락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앞만 보고 달렸던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여유로운 즐거움이다.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 진짜 재미있는 삶을 만든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것이므로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좀 두렵더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는 다짐을 잃지 말라고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풍요로울 수 있다고 늘 남에게 뒤처질까봐 조바심내는 당신에게 즐거운 인생을 위한 팁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제2의 인생이 50세쯤 은퇴해 다른 직업이나 새로운 일로 인생을 꾸리는 것이라면 제3의 인생은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자는 데 있다. 좋은 충고이자 격려다. 그런데 잘 살펴보라. 소비를 부추기는 상업주의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노후 관련 시장이란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다. 다양한 여행 상품에 각종 건강식품, 의료기기, 운동기구, 그리고 손해보험과 상조보험까지 노인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린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불안해진다.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생각이 더해지면 인생이 정말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우리는 평생 경쟁하면서 콤플렉스를 느끼며 살아왔다. 경쟁 유도는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에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비교하고 채우려 든다. 늙어도 경쟁, 죽는데도 경쟁이다. 제3의 인생 좋은 말이다. 그러나 맞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뛰어덜리기 전에 잘 살펴보라. 나이가 들면 꼭 해야 되는 일보다 안 해도 될 일이 더 많아진다. 혹 안 해도 될 일을 체면이나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따져보라. 그렇게 살아야 꼭 좋은 인생,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데 소중한 시간을 다 써버리지 마라. 뭐든 지나치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듯 좋은 욕심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라며 자꾸만 후회하는 당신에게 즐거운 인생을 위한 팁.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좀 더 참아볼걸. 누구에게나 나쁜 과거, 아쉬운 기억, 후회가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회상, 아쉬움, 불만 등 기억의 가지수는 점점 늘어간다. 우리는 곧잘 과거 속에 빠진다.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거는 곧잘 현실을 가로막는다. 불가해 지금 내가 선 자리를 꽃 방석으로 만들라 라는 말이 있다. 과거도 미래도 보지 말고 지금을 보라는 말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노력해야 한다.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미래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살 뿐이다. 석불을 보기 위해 경주 남산에 수십 번 올랐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깨지고 헐어지고 사라졌지만 곳곳에 백여 개나 되는 석불이 남아 있다. 신라인들은 왜 이렇게 많은 석불을 만들었을까? 아마도 남산에서 이 상향을 꿈꾼 건 아닌가 싶다. 죽어서 서방 정토에 갈 게 아니라 현실에 극락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수시로 놀러가 인생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쉬어갔던 것이다. 과거는 과거이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이 바쁘지 않을수록 과거 속에 살기 쉽다. 제일 좋은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완전히 잊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과거를 갖고 놀아라. 과거는 심심할 때 잠깐 불러내 가지고 노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어떠할까? 매일 똑같은 문제로 다투는 가족 때문에 지친 당신에게 즐거운 인생을 위한 팁 결혼 초나 지금이나 우리 부부는 똑같은 문제를 갖고 다툽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성질 어디 가나요? 그래서 한평생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도대체 부모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정신과 전문의로 있으면서 가족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반복되는 갈등으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하소연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대개 비슷하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그 말은 곧 자신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왜 우리는 유행이나 기술의 변화는 쫓아가려고 했으면서도 가족관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바꿔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걸까? 아버지와 맞담배를 피우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소설가 박범신은 아들과 담배를 함께 피우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그들 부자에게 맞담배는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기 위한 장치일 뿐 자식의 무례함이나 아버지의 잘못된 교육이 아니다. 우리는 가족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면 감정적으로 부딪히며 서로가 변하기를 기대할 뿐 좀처럼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면 없던 것으로 하거나 참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하지 정작 문제의 핵심을 직면하면서 개선하거나 풀어가려는 모습은 부족하다. 그래서 가족 갈등은 언제나 똑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은 감정 싸움이 반복된다. 게다가 나이 들면 힘이 빠지고 지치니 더욱 비켜가려 할 뿐 해결 의지는 적어진다. 가족 갈등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풀어야 한다. 매일 똑같은 문제로 다투지 않으려면 이성적으로 부딪혀라. 그래야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잘난 사람에게 즐거운 인생을 위한 팁 우리는 사회와 가정에서 스스로를 결점투성이로 보고 자신에게 비판과 비난을 퍼붓는 데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왔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배려는 충분히 배우고 익히지만 자신에게만큼은 인색하다. 같은 일을 해도 남이 하면 실수지만 내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아들러의 열등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열등한 존재로 태어난다. 성장하면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열등감을 극복해도 또 다른 갈등에 직면한다. 이번에는 우울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획득한 우월감을 유지하는 것은 열등감을 극복할 때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이렇듯 사람은 일생동안 열등감과 우월감의 채파키를 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능력을 타고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우월한 것도 있고 열등한 것도 있다. 모든 것이 다 열등하고 모든 것이 다 우월한 경우는 없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발전해 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부족한 것만 보고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모두 과소평가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열심히 챗바퀴를 굴려온 자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평가하고 늘 열등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스스로를 못났다고 평가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모든 면에서 충분히 잘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잘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그만 모든 걸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훌훌 털어버려라. 모든 부분이 잘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말이다. 다음은 자꾸만 스스로 못난 죽에 든다고 비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체크리스트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위해 꼭 익혀야 할 삶의 자세이므로 천천히 하나씩 체크하며 그대로 실천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첫째,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욕구를 받아들인다. 둘째, 나는 내가 나인 것이 좋다. 셋째, 나는 내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긴다. 넷째,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소중하게 대한다. 다섯째, 나의 건강괴핵을 세운다. 여섯째, 가장 잘 맺고 있는 관계와 안 풀리는 관계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 일곱째, 나는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여덟번째,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아홉번째, 나는 돈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인생이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인생을 위한 팁 코미디언이자 만담가로 유명한 장소팔씨가 죽음 직전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단다. 내가 왜 죽는지 아니? 심심해서 죽는다. 너도 한번 늙어봐라. 늙으면 진짜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죽겠다. 그래서 세상을 뜨는 거야. 장소팔씨가 할 일도 없는 노년은 지옥이다. 꼭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코미디언으로서 위트를 잃지 않으려는 자존심,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아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나이 들면 무서울 게 없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온갖 일을 겪었다. 세상이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도 안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도 알고 있으니 세상 무서울 게 없다.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오는 막막함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다. 그때는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라고 해야 죽을 일밖에 없으니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조바심이나 궁금증도 줄어든다. 나이 들어 일상이 재미없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덕목은 유머, 웃음, 관용이다. 이것이야말로 다 알고 있는 자의 여유이다. 그러므로 인생이 재미없고 따분하게만 느껴진다면 유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일이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인생을 위한 팁 어느 날 낯선 청년이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오래전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중에 임신이 되어 낙태를 할지 말지 상의하러 왔었다. 내가 판단하기에 태아에게 영향을 줄 만큼 많은 양을 복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00% 장담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기를 꼭 낳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복용한 약의 양을 보면 기영아를 낳을 확률은 적지만 혹여 기영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낳겠다고 결정해서 기영아를 낳는다면 그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아기를 낳았고 그 아이가 청년이 되어 나를 찾아온 것이다. 선택의 길에서 그녀는 자신의 뜻을 지지해줄 누군가의 말이 필요했다. 그러나 다른 의사들은 모두 낙태를 권했다. 내가 그녀에게 해준 것은 그녀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라는 것뿐이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감내하겠다고 생각하면 결정은 쉬워진다.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는 다음을 고려하라. 하나, 최종 결정은 스스로 한다. 둘,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해보라. 셋, 최악의 사태를 미리 예견해보라. 넷, 멀리 보라. 다섯, 좋아하는 일을 택하라. 여섯, 쉬운 것부터 하라.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은 내가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아는 것 그러면 인생은 조금 쉬워진다.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지금은 나이 드는 게 두렵다고 말하는 인생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와여대 명예교수인 이군우 교수님이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기술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중에 몇 곡지를 낭독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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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